안녕하세요 캐슬TV의 철입니다. 자 본 방송은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방송을 위하여 1.2배속 빠르기와 약간의 예능감을 더한 영상입니다. 영상 도중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아가들 관리하고는 다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슬TV의 철입니다. 지금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 자 오늘 신규 아가들 신입생 아가들을 전문견사에서 아가들을 제가 초이스에서 지금 뒷좌석에 실쿵 저희 독해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죽겠는게 눈이 부셔 죽겠어요. 햇빛이 막 보이시죠? 왜 이렇게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운전을. 네 안전운전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우리 이쁜 아가들을 데리고 독해로 가려면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눈이 부셔요. 네 운전이 힘들어. 이제 늙었나 봅니다. 네 운전 못하겠다. 보이시죠? 차는 엄청 막혀요. 아우 노답이에요. 노답. 노답. 차는 엄청 막히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정말 운전하기 싫어. 아우 지겨워. 그치? 니네 아가들도 지겹지? 자 이쁜 아가들 제가 빨리 독해 매장에 도착해서 아가들을 오늘 신입생 아가들 이쁘고 작은 애들이 많아요. 그 아가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지금 오늘 신입생들이고요. 오늘이 2016년 1월 18일.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로운 아가들 6마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리라는 왕자님이에요. 파티컬러 너무 이쁘죠? 자 파티컬러 입자입고 등길입자입고요. 얘는 깐난아기는 아니고요. 현재 나이가 74일. 아기 좀 한번 들어가주세요. 동한매니저님. 네. 아이고 눈 지금 정리가 안되가지고요. 자 아기는 74일 문이 정확히 먹었고요. 이름은 산타입니다. 산타. 현재 나이는 74일. 네 파티컬러 나가죠. 파티컬러 뽀메라냐는. 오늘 신입생. 신입생 치고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74일이나 됐습니다. 자 다음 얘기 볼게요. 자 다음 얘기는 아주 유명한 아빠가 현재 미국의 챔피언이랍니다. 아빠가 현재 바로 챔피언. 챔피언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혈통을 가지 나가죠. 오렌지통과 이끼리가 정말 짧습니다. 네 거의 다 컸습니다. 아기 이름은 미국 챔피언의 현재 직자고요. 색상은 정통오렌지 왕자님. 그리고 혈통서가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한뼈. 연맹혈통서고요. 아기 이름은... 어? 이름은 안졌나? 잠시만요. 이름이 뭐야? 나 이름은 안졌네. 아 이름은 안졌네. 나 이름을 뭘로 질까? 이름은 볼펜으로 적어놔. 얘는 로버 어때? 로버. 자 얘 이름을 로버로 하겠습니다. 로버. 아니야 아니야 로버. 한번 정하면 끝이야. 자 아기 이름은 미국 챔피언의 직자 정통오렌지. 아기 이름은 남자아기고요. 저 로버로 하겠습니다. 자 신입생 중에 또 다른 애기가 있죠. 얘는 크림세이블입니다. 크림세이블화가 아주 작은 사이즈의 얼굴이 이쁘나갑니다. 자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이름은 사랑이. 사랑스럽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자 이름은 사랑이에요. 공주님.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가고요. 나이가 현재 48일 나갑니다. 48일 됐습니다. 자 크림세이블의 공주님. 이름은 사랑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색상이 무척 이쁩니다. 자 새로어나가죠. 화이트폼의. 와 모량이 정말 풍부한 전문견 사갑니다. 얘는 수입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우캐스에서 직접 출산한 아갑니다. 자 이름은 배어. 테디베어 할 때 배어. 왕자님. 66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400g 나가는 모량이 완전 빵빵한 아가랍니다. 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자 배어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자 곰처럼 생겼습니다. 자 다음 신입생.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크림세이블. 색상 귀한 컬러입니다. 귀한 컬러. 아주 작은 사이즈 얼굴 보시죠. 얼굴 안 보이는구나. 자 등만 보이구나. 크림세이블. 이름은 하츠입니다. 크로마츠 할 때 하츠. 자 공주님. 현재 몸무게가 340g밖에 안나가요. 너무 작아요. 입길이가 정말 없습니다. 자 하츠. 현재 나이가 48일 됐고요. 오늘 온 신입생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새로운 신입생 또 한마디. 마지막이죠. 화이트폼의 라니안. 이름은 별이. 그리고 64일 됐고요. 간단하게는 아니네요. 사람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고요. 왕자님. 현재 몸무게가 380g 나가요. 자 64일. 자 별이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와 별이도 이뻐요. 자 별이. 별이도 저희 도호키스 직접 출산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얘는 쇼타입으로서 모량, 모량이 일반의 대보다 2배가 많은 화이트폼의 라니안입니다. 자 오늘이 1월 18일 날짜고요. 신기화가자 신입생들이죠. 내 교육이 약간 필요합니다. 망치로, 뿅망치로, 콩콩콩콩콩콩콩콩. 때릴꺼냐? 안 때릴꺼야? 때릴꺼야? 아 진짜? 아, 이 시장. 이 비짜로머리 시장님 뭐 하시는거죠 지금? 아, 학교 다할 때 공부를 못해서 공부하는 척. 맞습니다. 공부. 존나 이것을 쓰시면 안됩니다. 존나 이런 방송. 그렇지 많이 러봤어요. 구청소송한 매니저님. 네. 그 어디갔어요? 그 김태우 닮은 분, 뿔테안경? 어? 진영아? 진영아? 신입생 설명하는데 우리 그 김태우, 어? 연예인 닮으신 분. 그 잘생기고 아줌마들이 좋아하시는 그 그, 베니저님 어디가셨죠? 어? 저기 얼굴 살짝 보이는데요? 오늘 왁스, 머리 왁스라는, 어? 저게 김태우 실장님? 잠깐만 팬들을 위해서 나와주세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어? 뭐 노래를 잘 부른다. 막 자꾸 찾아오시는데 어디갔지? 아, 자, 뿔테안경 다시 빌려드리겠습니다. 아, 머리. 머리 안 찍겠습니다. 자, 머리는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자, 다른 노래 한번 준비해 주세요. 다른 노래. 김태우 그거. 사랑비 내려와. 아, 이거 말고. 아, 고치셨습니다. 자, 잘 불러요 노래. 아, 이거 시간 빨리 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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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지금. 아, 준비도 안 했는데. 아, 준비하십시오. 자, 어? 샤넬티를 입으셨네요? 야, 어제 갤러리아 갔다 오셨구나. 이 젖국지 아우 야해. 몇 컵입니까, 혹시? B컵. 아, B컵입니까? 아, 자, B컵 김태우 씨가 이제 노래를 부리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후렴 부분만. 그럼 사랑비 한 번 더 합시다. 사랑비 한 번 더 합시다. 빨리 바쁩니다, 지금. 우리 신입생들 관리하고 다 자기 집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빨리 합시다. 사랑비가 내려와. 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스터디 하시는 우리 실장님. 자, 아기 특징이 뭔가요? 글쎄요, 오늘 방학입니다. 글쎄요, 오늘 방학입니다. 여기 지금 적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기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름은 어떻게 되고,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 이름은 별이고, 지금 64일 됐군. 아, 64일 됐습니다. 모량은 어떤 편입니까? 모량은 진짜 많은 편입니다. 아, 많은지 안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기를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네, 네, 만져봤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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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터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요. 아기에 대해서, 아기를 바라보면서. 아, 친근하게 뽀빠 한번 하면서. 어? 그러니까 팬들이 다 가짜라 그러지. 어? 이게 거짓방송이다. 강아지 사랑하는 척한다. 어? 어? 그 도구, 독해에서 도구캐슬 철이가 제일 강아지를 사랑하고 나머지들은 아니다. 담배 엄청 피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뿡랑합니다. 빨리 빨리 얘기해. 아기, 아기 입길이는 어떤 편입니까? 어젯은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아, 짧은 편입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거의 다깝게 붙어 올라와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혜성 실장님은 액단이 정확합니까? 저는 사람이 액단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점이 많습니까, 우리 실장님? 이번 달 안에 빠졌습니다. 북두칠성입니다. 근데 정대계전에 촬영... 아, 일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우 실장님. 오늘 온 신입생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아가가 있다. 내가 지금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자, 어떤 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쌍둥이 애기를 둘 다 버리고 이혼을 했을 때 내가 새로운 여자, 아주 어린 여자. 어린 여자 좋아하시니까 어린 여자분을 생겼을 때. 제 선택은? 네, 파티칼라. 파티칼라. 애기는 왜? 애기 이름이 뭡니까? 애기 이름이 뭡니까? 너도 모릅니까? 왕자입니다. 왕자. 왕자님입니다. 성별이 왕자님. 아, 성별이 왕자님. 이름은 산타클로스 할 때 산타입니다. 네, 산타야고요. 그러니까 욕먹는 겁니다. 철이가 대장. 저 이름도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며칠 됐습니까? 네. 빨리 말하십시오. 네. 빨리 말하십시오. 아우, 예. 여자 맞죠? 아니요, 남자죠. 아, 남자죠. 애기 모량이 어떻습니까? 모량이 지금 엄청 맞습니다. 애기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주십시오. 아우, 닮으셨습니다. 닮으셨습니다. 고추만. 자, 오늘 2016년 1월 18일. 저희가 월요일이고요. 신입생들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애기들 관리 중입니다. 피부병이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성격은 어떤지 생일 체크, 견사마다 체크를 하고 저희가 방 배정을 합니다. 약간 깜빵 같긴 한데 깜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텔입니다. 호텔. 보이시죠? 싸백아! 우와! 싸백이! 신창! 저기 신입생 들어왔어. 어? 홍주의 자리 알았어? 싸백이! 어? 떠들고 그러고니까 그냥 안되지. 얼굴이 이뻐가지고. 자, 새로나가던 방을 배정하고요. 자, 오늘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방송을 마칩니다. 저 처리는 물러가겠습니다. 저기, 비짜농어리아씨? 안녕 한번 해줘야죠. 저기, 아이야 여기 얼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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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